안녕하세요! 계란을 그려줍니다 다진 한 마디 고추냉이 쪽은 두근두근 계란을 그려줍니다 밀가루 고추 부추 물 한글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오늘의 날씨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추장 썰어 썰어 설탕 걸어 썰어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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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